사랑 그리고 더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십자가는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십자가는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니체 아시나요? 니체. 요즘 우리 청소년부에서 니체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운데요. 친구들이 니체에 대한 강의나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니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독일의 철학자 무신론자 니체가 십자가를 싫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연약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윈이 주장했던 적자 생존 같은 삶의 방식을 동경했기 때문에 연약함, 나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21세기 보금주의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이스는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며 그것에 의하여 판단된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곤 합니다. 그리고 가끔 내 환경의 어려움과 십자가를 빗대어 고난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또한 자신의 욕심을 부려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 두 가지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글쓰였들이 십자가 속에 담긴 참된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랑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한 주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 주간은 세상을 바꾸었고 역사를 뒤바꿔놓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까지 고안됐던 것 중에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사용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극악무도한 고문은 역사 이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그보다도 부끄러운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처절하고 끔찍한 것이 십자가상의 죽음이었기에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그 사형 집행을 받지 않도록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놓았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십자가를 경멸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십자가, 그런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라 언덕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보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희생재물을 죽여서 동물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가죽을 벗겨내고 뼈와 내장이 드러나고 피가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아주 특별한 채찍입니다. 아홉 가닥의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요. 각각의 가닥의 끝에는 날카로운 세부치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나서 만든 뾰족한 물체가 달려있었습니다. 몸에 채찍이 감길 때 살점이 다 찢겨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채찍질까지 맞으신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양팔의 못이 바뀌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바뀌신 예수님은 극심한 호흡곤란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간을 위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대신 죽어간 구약의 많은 시생재물들이 떠오릅니다. 갈갈이 찢겨져서 피투성의 모습으로 죽어가던 예수님은 마치 인간의 죄를 대신에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온몸이 각이 떠져 희생재단 위에 올려진 동물의 모습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같이 십자가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공의의 심판을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죄의 문제를 절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 행복, 기쁨과 같은 것들로 표현을 해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며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선 안됩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혹독하게 취급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대우하거나 얌전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절망으로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죄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죄값을 확실하게 받아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 그리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더 위의 사랑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사랑 그리고 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께서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많고 많은 어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만앙의 왕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미래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어느 때 사랑하시고 어느 때 버리시고 그때는 사랑 안 하시다가 지금은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그리고 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던 중에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을 맞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세상에 너가 없다면 나에게 남으란 의미가 없어. 지금은 좀 오글오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얼마나 오글오글거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너무 멀리 왔죠. 하나님께서 무려 태초 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직장에서 좋은 자리에 또 어디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없으면 속상해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머너에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도 보금의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금의 불씨는 2016년인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 회사를 불러주면, 우리 회사의 일을 수주를 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떠한 상사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상사가 그것도 나를 믿고 불러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 기쁨, 이 감격을 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다가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다가 그 어느 날 우리 회사를 불러줬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 그리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랑하고, 그리고 이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마 보며 혼자 이 바람같은 사람 이 거지같은 사람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아, 이 노래 모르시나 보네요. 이게 가요인데요. 백정이 부른 노래인데요. 조금만 가까이 와도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우리들의 모습 굉장히 가사와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자꾸자꾸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항하듯이 일부러 고범죄를 짓기도 합니다. 일부러 짓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알면서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비난과 초롱, 학대와 고문의 상처, 버림받은 상처 굉장히 많이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이기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희생임을 아셨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작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사 2장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작정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내가 너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어쩌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굉장히 좀 그런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죄를 무력하게 만드신 사랑과 용서의 삶이었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깊이 새겨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